네, 피포인사이드의 오늘은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취임 소감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기대 그리고 또 희망, 책임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대라고 한다면 낡은 도시의 이미지에서 뭔가 새로운 도시의 이미지로 그리고 세태한 구도심에서 활력을 찾는 도시로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800여 공직자분들께서 해보자고 하는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열의들이 있고 또 주민들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참회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희망에 대한 책임감으로써 어깨가 좀 무겁고 그걸 잘 해내서 동구를 다시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관료 출신이 아닌 최초의 민간인 구청장이라서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구정에 임하는 각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동안에 23년 동안 사실 동구는 관료 출신 구청장들이 구정을 맡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제 저처럼 정치인 출신 처음이기 때문에 구정 운영의 어떤 새로운 운영 방식이라든지 틀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떤 구정 운영 방식과 다르게 하려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구청장의 리더십의 변화. 즉 그동안에 관료 출신들의 어떤 수직적 관료주의적 문화들을 협치와 그리고 소통. 그래서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치문화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치문화의 변화는 그동안의 내 편이 아니면 배타하고 편가루고 그리고 이제 주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의 주체로 생각하는 그런 자치문화에서 참여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전의 전략의 변화인데요. 그동안에 외적 성장의 발전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발전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관의 주도에서 이제 주민의 주대로 행정의 편의에서 주민의 편의로 그리고 선심성 행정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으로 해가겠다는 것이 제 새로운 각오입니다. 이번에 동구 구정 슬로건으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약간 정감이 된 느낌인데요.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동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구는 인구가 지금 10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재정력 또한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전국의 다른 기초단체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나 재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경쟁력을 찾을 것인가 저는 우리 도시인들의 생활 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생활의 환경을 바뀌어주고 제가 선거 때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다 역시 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이 사는 과정에서 이웃과 연대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우리 지역의 공동체 정신을 다시 살려내서 주민들이 어떤 도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웃이 있는 마을 그걸 통해서 보다 더 따뜻한 동굴을 만들므로서 다른 자치구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아 동구에 가서 살만하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서 그러한 구정 구호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선 7기 동구의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정 운영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 구정 운영 방향을 제가 세웠습니다. 우선 골목 경제를 살리는 민생 경제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문화중심 도시의 주민으로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와 자치의 어떤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다음에 복지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을 복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다섯 가지의 구정 운영 방향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우리 동구는 소상공인이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요. 그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문화된당이라고 한 차원 2년간 53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이러한 관람객들이 우리 동구의 골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을 역점으로 두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골목 상권 전담부서를 두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동구는 어떤 자치구보다도 잠재적 역량이 많습니다. 외지의 사람들이 광주를 찾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저는 충장로, 금남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어떤 역사성, 5.18이라든지 근현다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동구이고 또 최근에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오지호가, 허백년 이런 것처럼 광주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동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동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를 들면 동명동의 카페의 거리, 예술의 거리, 충장로, 금남로 상권을 뷰티 산업이라든지 패션, 그리고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래서 동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잠재적 역량을 선으로 연결하고 또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골목마다의 특성을 살린다고 한다면 결국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한다면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내서 골목으로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들어와서 먹고 쓰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내건 공약 중에 청년 친화 정책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22.1% 정도의 노인 인구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경제적 활동 인구를 늘려야 되고 이러려고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고 또 일하고 싶은 그런 자치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많은 청년들이 동구에 와서 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청년들이 살 수 있고 청년들의 뜻을 펼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눈으로 생각하고 청년의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그리고 재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광주시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이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구간 경계 조정은 지난 민선 6기 윤장애 시장께서 용역을 줘서 지금 10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님 그리고 5개 구청장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 경계 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 가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냐는 문제라고 보는데 동구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또 다른 자치구청장님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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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